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의 빨간주식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상승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6% 상승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 상승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환율이 1107원 24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시장에 대한 특징 세 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우선 일시적인 외국인 매도, 전일 매도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 2조 원 가까이 2조 원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는 전환이 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이 부분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수급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대형주에 대한 상승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장에 크게 키워드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백신이라는 키워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닛 앨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백신이라는 키워드와 제닛 앨런이라는 키워드 그 두 가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시적인 외국인 매도 금일 순매수는 긍정적이다. 수급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 대한 변화 움직임 보시겠는데 우리가 오늘 수급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2600포인트를 돌팔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전일 1.6%가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자 수급이 칼이 어디갔냐 자 오늘 외국인들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2조 4천억 원 그리고 개인이 2조 2천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투자가 어제오늘 매수를 하는데 이거는 증권 관련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여전히 매도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자 결국에는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 전일 매도는 MSCI에 대한 지수 변경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부분이었다. 그렇게 추정하는 기사들이 많았고 다행히 그 추정 기사가 맞아 들어가면서 오늘은 다시 한 번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투싱도 그리고 연기금도 매수를 보이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지만 투싱과 연기금의 매수는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많은 매수세 그리고 화학 철강 금속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가 매수가 유입된다는 얘기는 결국 또 저PBR 관련 청산 가치가 높은 주식들에 대한 반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현대제철, 포스코라든지 또는 앞서서 화학주들이 많이 빠져있던 종목분들의 화학주들이 반등이 더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를 보였던 것도 있겠죠. 중용주, 금융업, 운수장비, 의약품 순으로 많은 매도를 보이는 모습까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두 가지 투트랙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전기전자업종을 비롯한 지금까지에 대한 주도주, 주도주에 대한 매수세를 한쪽에는 보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저가를 올려주는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양차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던 결정적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금 미국장에서 들어오는 훈풍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신다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백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백신이 상당히 골든타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모더나,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에 대한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3상임상을 득했습니다. 이게 확실한지 안한지 다시 한번 더 재검증을 맞게 됐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 전에 접종을 할 것이다. 화이자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백신 특집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확진자를 맞기는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을 최대한 성탄절 전날부터 전에 접종을 함으로써 이 확산세를 맞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다고 보아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에 대한 극대화를 시켜보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미국 보건장관 성탄절 전날 백신 접종을 전에 시작을 하겠다. 전날이 아니고 전에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모더나라든지 또는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백신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이제 12월달 그리고 1월달까지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이 백신을 맞고 난다면 정말 효과가 좋았다. 실제로 투여를 했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빨리 모더나는 화이자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또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만큼 이제 언론 지형도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막 쏠리는 쏠리마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여론 지형 그리고 언론 지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자들이 맘먹고 또다시 이런 백신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여론 지형도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모더나라든지 또는 화이자 관련된 부분에서 백신을 맞으면 괜찮아진다라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11월 달에 미국 증시는 역사적인 상승률을 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하루에 20만 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500명, 400명씩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리 큰 걱정 안 한다는 거죠. 바로 백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더욱더 상승에 대한 추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광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바이든에 대한 경제팀 인선이 진행이 되는 첫 여성 재무장관이 지명되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무장관의 여성인 제네델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제네델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시스토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MC 의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을 해왔고 이 제네델런 전에 벤 버넨키였죠. 벤 버넨키가 상당한 양적안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네델런 같은 경우에도 친기업적인 성향을 많이 나타냅니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의장 이후 의장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꾸준히 이제 초저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었고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그런 제네델런 의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넘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 교수님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 교수님 출신으로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네델런이 부임했던 시기가 2014년 2월달부터 2018년도 2월달입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장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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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이고 눈이 갑자기 안 들어오네 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빨리 눈이 안 들어오네요 자 나스닥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월봉이구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이는 화면이 월봉이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나스닥 입니다 나스닥인데 이 잔헤델런 의장이 부임했던 시기가 2014년도 2014년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부임했다고 했죠 2018년 2월 때까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완만한 상승기조를 유지를 해주는 그런 시기였어요 친기업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하죠 2018년도 2월 달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썼던 정책이 바로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라가지 못하는 움직임들이 고가가 막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지금 시세를 뽑아내면서 미국장이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현재 이런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현재 부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무장관의 제네델런 전 의장 출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주가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시장은 또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가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는 거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대응주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장에 대한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국내 시장에 대한 디응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인X가 지금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SK인X는 10만원대를 돌파해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10만원대에 대해서 물량을 현재는 소화로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대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조정과 상승은 반복될 수 있지만 결국엔 추세적 상승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만원 목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7만원대를 현재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더 변화의 가능성은 높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현재 18만 2천원까지 상당히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만 5천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는 바닥을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현재 시세는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고점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단기고점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죽어나가진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상향을 해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면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전자 SK에닉스라든지 시세를 내고 항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시세를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분들을 따라잡기에는 상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분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형조안에서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을 얘기를 드렸죠 LG디스플레이도 봐요 결국에 지금 이 종목이 조금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기술 반대를 붙이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지금 현재는 전반적인 가격대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빠질 때마다 대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CI 같은 종목분들도 지금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꾸준하게 무상향을 더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조에 대한 부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돌아서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것은 대형조가 안 올라가고는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 대형조에 대한 매기세가 좀 더 쏠릴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외국인에 의해서 쏠릴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외국인들이 내일도 다시 한번 더 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260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파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전일 하락을 했고 오늘 돌파를 했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내일 시장까지도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미국발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 선거인단 투표로 인해가지고 트럼프가 승복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1일 내일장 관심 종목 보시면요 일단 다오기술, 서림바이오, 자화전자 준비했는데요 다오기술 같은 경우에 디지털 뉴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딜 펀드가 내년 4월에서 5월 달에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움직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에 대한 우리가 모 회사가 바로 다오기술입니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변화 가능성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림바이오 우리가 백신 관련해가지고 초조온 냉동고를 공급하는 의사인데 화이자하고 모더나 두 군데 다 영하 20도 또는 영하 70도에서 80도에 대한 냉동고가 있어야지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을 판단한다면 이런 서림바이오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높게 봐야 된다 앞서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녹십자 랩세 같은 종목으로 신고가를 갖죠 일심바이오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서림바이오도 종목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카메라 모듈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바닥권역에서에 대한 반등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월달에 매매 내역이고요 사실 뭐 한국경제TV에 있는 전문가 분들 안에서도 저희가 승률로 따진다면 상당히 저희가 최고 수준의 승률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매직가격대에 공략한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매직가격대에 우리가 함께 편입을 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월달에도 최근 이슈가 되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가 11월 9일날 KGTS인데 KGTS가 어제 또 급등하는 모습 아시아나 IDT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더욱더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선점을 한번 함께 해보실 분들은 023490-4646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159-07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12월 4일까지 추가적인 할인 쿠폰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까지 꼭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밤 11시 화요일 밤 11시에는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추가적인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12월달에 또 미리 선점을 해야 되는 업종과 종목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달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죠 코로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고 11월달 일정 관련해 가지고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돼 2년 유예 가능성 높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한 CMO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그쪽으로 11월달에 상당한 일정에 대한 이슈가 가능하다 근데 예상을 그대로 적중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달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연말에 랠리를 함께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공개 방송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